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음식이죠. 음식 속에서 우리 조상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데요. 100년 전 간행된 반찬 등속이라는 고서에는 충북 최초의 음식 관련 서적인데 그 속에는 우리 충청도 양반의 식문화 그리고 문중의 역사 등을 못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 반찬 등속을 연구하고 있는 유원대학교 지명숙 교수님 모시고 추석 음식과 반찬 등속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원대학교 호텔 외식조리학과의 지명숙 교수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복을 곧게 차리고 오셨는데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먼저 한가위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반찬 등속이라는 고소와 인연이 깊은 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정말 생소하거든요. 반찬 등속이 어떤 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반찬 등속하니까 이름이 생소하죠. 뒤에 붙은 등속이 무슨 뜻인가 할 텐데 등속이라는 뜻은 그런 그런 유, 그런 따위 그래서 반찬 따위 뭐 이렇게 해석되는 제목이고요. 실제로 거기에는 반찬 한한 법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반찬 등속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책은 1913년 12월 24일에 쓰여진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청주에 상신리에 살던 미량 손씨로 지금 추측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명심부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살림살이에 대한 그 명칭 이런 것도 있고 식재료 명을 한문으로 이렇게 써 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이 그 음식에 관한 46가지에 대한 조리법을 써놓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1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 그 반찬 등속에 나오는 요리들을 재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식재료도 많이 변하고 해서 조금 재현하는 데 어렵진 않나요? 그렇죠.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도 100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일제치화도 겪었고 6.25 사변도 지났고 그다음에 산업 사회로 들어가면서 아주 급변한 1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식재료도 많이 변화를 하게 됐죠. 품질을 갖다가 종자를 개량해서 정말 무가 이렇게 커지고 배추도 커지고 그리고 지금은 나지 않은 식재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 면에서도 다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주방의 도구들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마솥에 불때서 요리를 했는데 요즘은 가스레인지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솥의 크기도 작아졌고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우리의 칼도 옛날에는 이렇게 좀 대장금에 나오는 그런 식칼 같은 큰 칼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아주 날렵하고 얄팍한 칼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그 차이. 그래서 100년 전의 것을 저희들이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추측하는 방법은 그 동시대에 쓰여진 요리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요리책들을 저희들이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일단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머리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재료를 사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보죠. 그렇게 하는데 이 요리책에는 만드는 법은 써 있는데 뭐 그 쌀을 몇 그람 하라. 계란을 몇 개 써라. 뭐 이런 정확한 레스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가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정말 지금의 말과 옛날의 말이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뜨거운 김 나는데 이렇게 뭐 익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 말을 해석을 못해서 한참을 막 읽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는 띄어쓰기도 없고 그리고 아래 한글을 썼고 그래서 이렇게 고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었죠. 그렇겠네요. 정말 요즘에는 요리책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진부터 해서 몇 그램을 넣어라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식재료는 뭐 당연한 거고 그때 그 시절에 사용했던 뭐 도구라든지 그런 것도 직접 사용을 해서 재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내용 중에 오리뼈를 난도화해서 이제 요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뼈를 난도화하면 그 오리뼈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칼로 그거를 이렇게 다지면 칼이 다 이제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난도를 했을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대장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사용했던 주방에서 사용했던 이렇게 조그만 도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두껍고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시대에 이런 칼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칼 사다가 요리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추나 무가 지금 품종 계량에 대해서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옛날 품종을 찾으러 시장을 다니면서 아주 작은 거를 또 일부러 찾아서 요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릇이 또 달라졌잖아요. 그 완성한 그릇을 담으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짠지를 담아서 단지에다가 이렇게 둬서 그거를 발효시켜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단지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동품 가게에 가서 그런 단지를 이제 구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썼을까. 그래서 그릇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됐고요. 100년 전의 것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음식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고증, 그 시대의 배경, 식재료, 조리방법 또 하다못해 그 저자에 대한 그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저자가 이 책을 왜 썼을까. 그런 생각부터. 그리고 많은 요리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46가지 요리만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밤마다 저자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모르는 거는 항상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읽다 보면 그 말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국어학자분이 그거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계속 읽고 다니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해석을 더 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지금 46가지 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듣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좀 추석에 해먹을 만한 음식도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먹는 송편이 있어요. 송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송편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 손가락 자리가 완연하게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손가락 자리가 완연하게 만들라를 이제 처음에 해석을 할 때 아 저는 강원도 송편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역별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은 반달처럼 생겼고 강원도는 손가락 자리가 많이 나고 경상도는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데 그렇게 강원도식으로 만들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 손가락 자리가 나게 그래서 이렇게 손을 오그려서 만드는 그런 모양 그래서 제가 이 송편을 만들면서 우리 지역의 송편 모양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소도 특별하게 팥에다가 곶감과 대추를 넣어서 맛있겠는데요. 네, 송편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고급진 맛있는 맛이 나는 그런 송편을 만들었구나 제가 추측해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혜라든가 수정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떡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에 먹었던 음식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또 추석 풍속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통도 결국은 변해서 요즘 사람들이 서로 잘 살도록 하는 게 전통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 왜 제사 문화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보면 시간도 좀 일찍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은 또 어떤 댁에서는 또 날짜를 따로 잡아서 지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말고 대신 가족들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지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집안이 만나면 한 집마다 각자 음식을 해와서 모아서 먹는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해갈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본댁이 있고 작은 댁이 있고 막 이러면 이렇게 해가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댁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는 음식들을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뭐 탕국을 끓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본댁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같은 거는 좀 붙여서 이렇게 국물 없이 운반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같은 거는 이제 작은 집에서 만들어 온다던가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신세대들이 또 음식을 바꿔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명절에 똑같은 음식 먹으면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사람은 요즘 새롭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샐러드도 좋고 또는 다른 뭐 표전 요리라든가 뭐 이런 요리들도 해도 중요한 건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즐겁게 대화하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요. 설거지는 남자들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설거지는 남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석 음식들 좀 만나봤잖아요. 전이라든지 송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집마다 모두 만드실 것 같아요. 좀 맛있게 할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요즘은 이제 송편도 사는 댁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번거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양은 조금 하면서 좀 모양을 좀 다르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음식이 빨리 쉬어져요. 네. 그래서 소호를 좀 덜 쉬어지는 거 좀 쓰시고요. 좀 옛날 좀 냄새가 나게 하려면 이제 솔잎을 좀 깔고 찌면 더 향그러운 그런 정말 송편이 되는 거죠. 요즘 송편은 솔잎을 안 깔고 쳐서 송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잎을 깔고 찌시면 좋은데 요즘 소독도 많이 하잖아요. 소나무에 그러니까 소독하지 않은 나무에 솔잎을 좀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다이어트를 또 걱정하잖아요. 명절에 열량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하는 음식으로 만들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전이 기름을 사용하니까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유건전 5개를 먹으면 500칼로리가 나서 3시간 이상 뜀박질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진짜 전을 하나하나 집어 먹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하면서도 이게 멈출 수가 없거든요. 사실 주소금집은.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보다는 버섯. 버섯을 쓰게 되면 버섯은 열량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버섯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붙일 때도 이렇게 밀가루를 많이 묻히면 기름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유분의 밀가루는 이렇게 좀 털어내시고 전을 붙일 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이렇게 지질 때도 차가운 기름에 전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또 흡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을 붙일 때도 기름 저기 프라이팬을 좀 뜨겁게 달구신 다음에 기름을 넣어서 조금 먼저 뜨거운 기름에 지져주시고 기름은 이렇게 종이로다가 살짝만 발라서 이렇게 해서 지지면 열량이 적은 그런 전을 지질 수가 있고 잡채도 열량이 높거든요. 너무 맛있겠네요. 그런데 잡채 같은 거 할 때 요즘 우엉 많이 나니까 당면 대신 우엉을 채 썰어서 우엉 잡채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열량은 적으면서 또 우엉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 뭐 이런 것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추석 음식 만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좋은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유원대학교 지명순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반찬 등속을 통해서 청주 지역에 그리고 충북 지역의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우리 지역이요? 네.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이 좀 음식에 있어서는 좀 낮죠. 뭐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 그런 게 있죠. 식재료가 많다. 우리 지역은 별로 밋밋한 맛이다. 그리고 바다가 없으니까 식재료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반찬 등속을 통해서 어떤 음식의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뿌리가 있는 음식 문화를 우리가 찾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반찬 등속을 통해서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음식 문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먹거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님들이 또 자손들에게 기록을 통해서 음식 문화를 알렸다는 거 남겼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도 내가 만든 음식을 우리 후손이 또 해먹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역할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풍경도 많이 보지만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찬 등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 상품화 한다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청주에 있는 100년이 넘은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자체가 벌써 사람이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은 농사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반찬 등속에 나오는 그 옛날 토종 그런 식재료들 이런 것들도 길러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새로운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을 수 있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밥상에 반찬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반찬이 많은데 이렇게 유독 반찬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경을 쓴다기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나물이 나오고 산에서 산나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이 다르고 강에서 나오는 재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계절별로다가 다양한 재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산과 육지와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조리법.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라는 것을 저는 음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조리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찜이라든가 구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생채를 묻힌다거나 숙채거나 이렇게 많은 다양한 조리법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을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양념 맛이라고 하는데 서양은 소금하고 후추면 대부분 끝나는데 우리는 뭐 발효된 간장, 된장, 꼬치장, 마늘, 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양념, 다양한 양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념을 이용해서 다양한 반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밥은 아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찬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서양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탄수화물 재료에 다양한 고기와 그 다음에 채소류와 생손류를 한 상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반찬 등속의 요리법을 배우려고 중국에서 와서 배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그러면 가르쳐 주신 건가요? 네,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중국에서 배우러 오셨는데 우리의 음식 문화를 좀 배우고 싶다. 그리고 또 많이 배우셨더라고요. 그런데 반찬 등속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배우러 왔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재미있게 잘 배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이 100년 전에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걸 사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거기 초청해서 저를 초청해서 더 많은 요리를 가르쳐달라. 이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 청주시가 이 반찬 등속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도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 된다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과 그다음에 전문과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우리 시민, 도민들의 힘이 이렇게 합쳐져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찬 등속이 청주에 있지 않고 국립민숙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청주로 이관해오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성사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니까 아까도 여러 가지 음식을 추천을 해주셨지만 맛있게 하는 법이 아니라 딱 추석 때 우리가 다 모여서 해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글쎄요. 저는요. 이렇게 차례상을 의무적으로 좀 차리잖아요. 그런데 차리고 나면 첫 번째 나물이 많이 남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나물이 빨리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물들을 이용해서 비빔밥을 해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겠네요. 네. 그래서 비빔밥 해서 점심에 이렇게 숟가락 놓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네. 막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탕국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국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신데요. 거기에다가 국수를 삶아서 말아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담백하게 맛있고요. 김치 하나 얹어서 먹으면 또 한 끼 해결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일도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과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침을 몇 번이나 삼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반찬 등속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조금 할 수 있는 일,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조리학 학도를 잘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고양이 이쪽, 우리 음성인데 이쪽 지역의 요리가로서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잘 연구하는 거. 그중에 중심에는 반찬 등속이 있겠죠. 그래서 반찬 등속을 잘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잘 연구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도로 우리나라에 알리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제가 한 명의 조리사이기도 하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조리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좀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또 산업이 좀 발달되도록, 관광 산업이 좀 더 발달되도록 제가 조금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건강하고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내일이면 추석인데요.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덕도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석은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먹을거리가 풍성한 그런 때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또 만난 것도 나눠먹고 즐거운 대화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럴 때는 다 모두가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뭔가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설거지는 남자들이 하는 걸로.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유원대학교 지명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과 멋, 건강까지 담아낸 반찬 등속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선조들의 식문화를 현대에 맞게 풀어내는 건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추석 연휴, 우리 고유의 음식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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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